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자못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앞두고도 옥에서 줄곧 읽었던 책, 바로 이솝우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솝우화는 원래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성인들에게 재치있게 전달하고자 구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출판사 이야기콩에서 전자출판한 이솝이 들려주는 77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며 잠드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목걸이를 한 개와 배고픈 늑대 보름달이 환히 뜬 어느 날 밤에 개와 늑대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마을에서 사는 개입니다. 저는 산에 사는 늑대죠. 반갑습니다. 개는 아주 통통하고 털의 윤기도 자리를 빛났습니다. 늑대는 그런 개가 부러웠어요. 자네는 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먹고 사나? 먹을 거라면 난 걱정이 없다네. 우리 주인님이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밥을 챙겨주시거든. 그 말을 들은 늑대는 더욱더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런가? 난 말일세 밤낮으로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산다네.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는 며칠이고 꿈기도 한다네. 그러자 개가 늑대에게 말했어요. 그런가? 그렇다면 자네도 나를 따라 우리 집에서 살면 어떻겠나? 그 말에 늑대는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도 될까? 가서 어찌 지내면 되는가? 그러자 개가 말했죠. 낮이고 밤이고 주인님 곁에서 집도 지키고 함께 놀기도 하면서 잘 지내면 되지. 그래? 그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군. 어서 가보세요. 나도 자네와 함께 주인님 집에서 살고 싶다네. 비바람 다 맞고 쫄쫄 굶으며 사는 것도 이제 정말 지치거든. 이렇게 해서 늑대와 개는 나란히 밤길을 걷게 되었어요. 늑대는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았죠.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개의 목에 난 상처가 달빛에 언뜻언뜻 드러났습니다. 늑대는 개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그 상처는 뭔가? 누구랑 싸웠나? 개는 대답했어요. 아니 이건 내 목에 매는 쇠사슬 때문이지. 우리 주인님이 낮으면 날 쇠사슬로 묶어두시거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주인님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 해서 말이야. 그래? 그러면 밤에만 자유롭단 말인가? 그래 그렇지. 하지만 주인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편히 놀고 먹고 지낼 수 있으니 괜찮지 않은가? 하지만 늑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휙 발길을 돌렸습니다. 낱말일세 쫄쫄 굶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그러면서 터덜터덜 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박쥐는 새일까 아닐까? 어느 날 사자가 사냥길에 나섰다가 꽤 괜찮은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사자는 살금살금 다가갔다가 잽싸게 달려들고 아등바등 싸워서 결국 힘겹게 사냥에 성공했죠. 그런데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휙 날아오더니 먹이를 쓱 가로채버렸어요. 야 이 독수리야 어서 내 먹이를 내려놓지 못해? 독수리는 아무 말도 않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새들과는 전쟁이다. 새란 새는 모조리 없애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하이에나도 표범도 악어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새들에게 먹이를 빼앗기곤 했으니까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하자 사자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공격해라! 어서 새들을 잡아들여라! 동물들은 우르르 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당할 줄 알고? 어서 우리 땅에서 나가란 말이야! 새들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동물들과 맞서 싸웠지만 픽픽 쓰러지는 새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박쥐가 지켜보고 있었죠. 아마 이 싸움은 힘센 동물들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 그렇다면 난 동물들 편을 들어야겠다. 박쥐는 날개를 꽁꽁 숨기고 사자를 찾아갔습니다. 사자는 박쥐를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박쥐는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자님,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전 들쥐의 먼 친척이지요. 사자님을 위해 싸우러 일부러 여기까지 온 것이랍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제 너는 우리 편이다. 그런데 공격을 피해 멀리 도망갔던 새들이 돌멩이를 물고 다시 나타났어요. 동물들은 돌멩이에 맞아 허둥지둥 댔고 그 틈에 새들은 동물들을 콕콕 쪼았죠. 아, 안 되겠어. 이 싸움은 아무래도 새들이 이길 것 같단 말이야. 박쥐는 꽁꽁 숨겼던 날개를 파득파득 거리며 독수리를 찾아가 말했어요. 독수리님, 독수리님, 제가 왔습니다. 저도 독수리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독수리는 박쥐를 찬찬히 살피더니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좋다. 너도 어서 나가 싸워라. 그런데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제는 동물들이 이기는가 싶었는데 어제는 새들이 이기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동물들이 이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박쥐는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흘러 동물들과 새들은 서로 싸우는 것에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사자와 독수리는 서로 만나 평화를 약속했어요. 이제 그만 싸웁시다. 대신 먹이를 가로채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알겠어. 그동안 미안했어. 숲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동물들과 새들은 서로 웃으며 지난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그럴 수 없었죠. 넌 새라면서 또는 언제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었어? 라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꿨던 사실들이 모두 들통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박쥐는 낮에는 동굴에서 꼭꼭 숨어있다가 밤만 되면 슬금슬금 먹이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랑에 빠진 사자 배고픈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풀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내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사자의 눈에 띈 것은 마침 밥을 짓고 있던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 저 아가씨랑 밤마다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자는 농부의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거든요. 마침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농부의 딸도 등 뒤에 서 있던 사자를 보았죠. 아, 아가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을 거예요. 전 지금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자의 사랑 고백에 아가씨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농부는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 사자님, 우리 딸은 지금 사자님이 무서워서 지금 당장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에? 제가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겠다뇨?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사자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다시 물었어요. 농부는 용기내어 다시 말했죠. 사자님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빨과 발톱을 뽑고 오면 그러면 될까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저도 기꺼이 제 딸을 사자님께 보내죠. 알겠습니다. 대신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사자는 어슬렁어슬렁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그래, 이까지 발톱과 이빨쯤이야.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없어도 돼. 집으로 돌아간 사자는 이빨도 쏙 뽑고 발톱도 싹 뽑았습니다. 이빨과 발톱이 하나씩 뽑힐 때마다 사자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농부의 딸을 떠올리며 잘 참아 냈죠. 마침내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몽땅 사라졌어요. 물론 날카로운 발톱도 몽땅 사라져버렸죠. 이제 됐다. 드디어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아. 사자는 이빨이 몽땅 빠진 입을 오물오물거리며 실실 웃었습니다. 며칠 후 사자는 정말로 농부의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사자는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보세요. 이빨이 하나도 없죠. 발톱도 다 뽑아버렸다고요. 이젠 무서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답니다. 그러자 농부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어, 그렇구나. 이제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정말로 이빨도 발톱도 다 뽑고 왔구나. 이 어리석은 사자야.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사자는 아가씨와의 결혼은커녕 몽둥이로 실컷 얻어맞기만 하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당나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한 마리를 발라 시장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무더운 날에 어리석게 둘 다 걸어가다니 둘 중에 한 사람은 당나귀를 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얘야, 어서 당나귀를 타거라.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계속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참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젊은 아들은 당나귀를 타고 가네. 그러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차 싶었어요. 아버지는 얼른 아들에게 당나귀에서 내려오라고 하곤 당나귀에 냉큼 올라탔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에휴 저런, 아들은 힘들게 걸어가는데 아버지란 사람만 편하게 타고 가네. 글쎄 말이야, 자식을 사랑할 줄도 모르나 봐.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또 아차 싶었어요. 그래, 그렇지. 내가 타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의 말이 옳아. 얘야, 너도 올라오느라. 아버지는 아들도 당나귀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당나귀를 타고 계속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며 또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렇게 삐쩍마르고 늙은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다니. 아이, 당나귀가 불쌍하지도 않나.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또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길고 튼튼한 막대기를 하나 찾아내어 당나귀의 다리를 막대에 함께 묶고 아들과 함께 어깨에 맸습니다. 이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겠지?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읍내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 당나귀를 본 사람들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키득키득 웃기만 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고 그 바람에 당나귀는 깜짝 놀라 버둥거렸어요. 아이고, 당나귀야. 가만히 좀 있거라. 아버지가 당나귀를 달래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막대는 삐걱삐걱거리다가 그만 딱하고 부러졌기 때문이죠. 막대에 꼼짝없이 매달려 있던 당나귀는 그만 털썩 땅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낡고 오래된 어느 집에 대대로 쥐들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지붕 위로, 벽장 속으로, 나무 바닥 밑으로 요리조리 돌아다니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낡고 오래된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고양이는 날카로운 두 눈을 번쩍거리며 늘 쥐를 잡을 궁리만 했죠. 고양이는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이제 어쩌면 좋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쥐들은 한숨만 푹푹 내주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웁시다. 어느 깊은 밤 쥐들은 지하 창고에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웅성웅성 와글와글, 쥐들의 회의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끝날 줄 몰랐습니다. 쥐들은 소란스럽게 떠들기 시작했죠. 그때 한 젊은이가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울 소리를 듣고 미리 미리 도망을 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쥐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오,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좋아요. 우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요. 이제 우리는 고양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어요. 쥐들은 서로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늙은 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방울은 누가 달면 좋겠나? 그러자 웅성웅성 와글와글하던 지하창고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가 용기 있게 나서겠는가? 기뻐서 날뛰던 쥐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던 젊은이 쥐도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늙은이 쥐는 나지막히 말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야. 여섯 번째 이야기 동물나라의 임금 어느 날 동물들이 모두 숲에 모였습니다. 세상을 뜬 사자를 대신해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죠. 우리를 이끌고 지켜줄 왕은 누가 되면 좋을까요? 고양이가 먼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치타가 왕이 되었으면 해요. 치타는 우리 가운데 가장 발이 빠르니까요. 그러자 치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발이 빠르긴 하지만 겁이 아주 많습니다. 사냥꾼이 나타났다 하면 도망치기 바쁘니까요. 임금이 되기에는 부족하죠. 제 생각에는 힘센 코뿔소가 왕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말의 코뿔소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죠. 뭐 제가 힘이 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이 지독히도 나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걷다가도 나무에 부딪힐 정도인데 어떻게 임금이 되겠습니까? 저는 코끼리가 임금일에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코끼리는 긴 코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임금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 큰 덩치 때문에 몸이 눈에서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걸요.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이 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원숭이 한 마리가 불쑥 일어나 말했죠. 좋아요. 좋아. 제가 임금이 되겠어요. 저는 사람을 꽤 많이 닮았습니다. 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데다 머리도 좋죠.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서 원숭이는 춤을 추며 동물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동물들은 재밌다고 웃으면서 원숭이를 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원숭이가 왕이 된 게 아주 못마땅하고 샘이 났어요. 하루는 여우가 고기가 놓인 덫을 보고는 원숭이를 그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기 임금님, 저기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임금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가서 어서 드시지요. 고기로구나. 맛있겠다. 원숭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덫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죠. 원숭이는 여우를 크게 꾸짖으며 꺼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깔깔대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원숭이야, 네가 아직도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냐? 넌 이런 작은 일에도 홀딱 속아 넘어가는 그냥 어리석은 원숭이일 뿐이란다.